더 보겠습니다. 네, 우리 초리단, 초단씨입니다. 자, 기억해 포즈. 네, 좋습니다. 우리 초단은 QWAR의 리더이자 드러머로 음악, 스포츠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죠. 아, 사랑스럽습니다. 네, 알고리즘스 블러썸에서 또 어떤 멋진 모습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정면도 바라보실까요, 정면. 네. 자, 사람들이 다 아는 드러머가 배워보겠다라는 목표를 말씀해 주셨던데 저 또한 기억이 납니다. 이 대단한 포그라매는 정말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져봤는데요. 자, 우리 멋진 그리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드러머 우리 초나님. 자, 이번 알고리즘스 블러썸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팬 여러분들께 사라져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도 귀여운 포즈들 마구마구 발사해볼까요? 자, 전공으로 드러블을 선택한 우리 멤버 초단입니다. 야, 10살부터 드러블을 시작해. 이 드러블 배우러 가는 일이 너무나 즐거웠다던 초단님. 네, 하트 포즈. 좋습니다. 우리 QWR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나 잘 이끌어지는 우리 리더 초단님. 귀여운 볼콤까지. 네, 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쑥스럽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초단님. 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마젠타. 예, 알고리즘 플라썸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인 기대가 큽니다. 네, 전면 바라봐주시고. 먼저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부터. 좋습니다. 다행한 포즈, 준비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젠타는 베이스를 담당합니다. 네, 라그마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죠. 아유, 귀여운 상아지리. 네, 사랑스럽습니다. 보라트. 네, 보라트를 하는데 하트가 볼보다 더 커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귀여워요. 자, 장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면에 계십시오. 바쁜 중에도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말 사랑으로 지는 팬사랑의 연염이 없는 우리 마젠타입니다. 자, 네, 아유, 우리 한국 포즈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유, 자, 내일은 맑은, 우리 마젠타 씨를 보면은 늘 맑은이 대박이죠. 자, 오른발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포즈 이어가 봅니다. 자, 우리 뭐, 멤버들 모두가, 현장 안에 연염이 없지만 우리 마젠타 씨를, 뭐, 일일일 소통, 항상 이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 마젠타 씨를, 아, 좋습니다. 포즈, 네, 이번 내일은 맑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은 탓이었습니다. 네,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아, 맞습니다. 원래 기타 치는 모습이 좀 익숙하셨는데요. 제가 살짝 스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이번에 이 키보드를 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예, 드디어 볼 수 있네요. 드디어. 아, 좋아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포즈들. 역시 세 번째 쇼케이스. 아, 이제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울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귀여워요. 네, 포즈들이 스쿨룩과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오늘 의상과도 정답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키보드를 쳐왔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드디어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지난 고빈 중급 때 사실 올 수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오른바에 계신 기사님들을 향해서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로운 포즈. 희나님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데는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네. 어우, 그리고 또 엘레건스까지예요. 네, 어우, 좋습니다. 굉장히 장신이에요, 우리 희나님. 아, 좋습니다. 아, 키가 너무 많아요. 옆에 안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희나 씨였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요. 깔끔하고 완벽한 보컬 실력의 소유자죠. 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포즈. 계속 이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에 라이브를 이렇게 할 거면 녹음을 다시 해라. 라고 너무나 완벽한 라이브와 가창고가 보컬을 뽐내주시죠. 우리 시연 씨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포즈들. 네, 많이 담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유독 예쁘네요. 우리 시연 씨. 아, 사랑스러워요. 자, 장면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기억을 사랑스러워 포즈하고 이어가 볼까요? 네, 어우, 네. 예, 이렇게 플래셋 내내가 예, 어우, 많이 터진 적이 정말 욕을 냈고 도문데. 예, 아유, 사랑스러워요. 내일은 맑은, 내일은 맑은. 오늘이 그렇게 맑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자, 이번에는 또 닭가자고기도 참여를 하면서 프로듀싱과 텅몬을 모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시연 씨, 정말 연휴 많이 했고 만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우리 시연 씨, 네, 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